아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준비한것은 아 무엇입니까 아 깻잎 깻잎있지요 다음 아 무말랭이 무말랭이 다음 김치참치덮밥 아 그렇습니다 다음 칠찬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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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아아 그럼요 그럼요 요정도는 먹을수있지 않을까요 자 스팸김치덮밥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잠시 잠시만 잠시 초 아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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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달걀후라이 대신에 여기 계란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란말이 그럼요 다 대표 온 것이지 뭐가 있냐 버섯 하나 콩나물 두 개 계란 세 개 금치 네 개 소시지 다섯 개 동그란데 한 개 있는 거 여섯 개 이건 뭐예요 아 이것은 설마 스킨인가 보군요 여기에 8찬 무말랭이 9찬에 깻잎깔 10찬에 스팸이 있네요 아 저도 놀장템 잘 몰라요 아 음 그만 깻잎 분리를 해놔야되겠어 아 아 아닌가 원래 이렇게인가? 아 그러네 원래 이렇게 없구나 반대로 한 줄 알았네 스팸은 좀 뜨거우니까 나중에 먹고 누구요? 단미스페이드쎄지님 별풍선 네개 감사합니다 아 네개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크흐 크흠 스팸 크흠 강한 스팸 개인선택이죠. 뷔펫말을 할지 그런건데 다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정밥의 한잔 너무 좋아요 뷔펫말을 마치겠습니다 뷔펫말을 마치겠습니다 뷔펫말을 마치겠습니다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 부금은 영업비밀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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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감사합니다 다가왕 다가왕 메인 메뉴 남아꼬니 닭다리군 아 노래가 너무 빨로 너무 빨리 먹는 것 같애 그리고 고춧가루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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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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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요새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빛 반사가 좀 심한 것 같아. 빛이 두 번 쏘니까.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푹신하긴 해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요. 대신에. 푹신하거든. 요게 얘네들이 문제에요. 느껴지거든요. 여기 부드러움인데. 여기 약간 거칠음이 느껴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리고 뿔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뒤가 좋아.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이거야. 이렇게 놀아주는 느낌인지 아시죠? 이제 한 번은 인사할 예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아요. , 이렇게 정도는 arrive. 밥을 먹어야 진짜 그렇겠지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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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저 형 유튜브 보고 있었는데 제일 처참한 걸 보고 말았어 제가 요새 다키스트 던전 하잖아요 조회수를 보았어 1회차 때 615 2회차 때 314 3회차 때 47회 4회차 때 114 5회차 때 74 와 초참하다 와 초참하네 초참해요 예상은 한 바지만은 정말 초참하네 음 요새 느끼는 건데 아 요새 조회수 1천회 찍기도 힘들더라고 쉽지 않아요 아 시간이 너무 길다고 아니요 조회수가 높다고 수익이 많아지는 건 아니고요 아 세게 고맙습니다 아 세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회수가 높다고 수익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광고가 있잖아요 광고 때문에 그러니까 하긴 뭐 그게 수익 조회수긴 하지 어떻게 보면 강아지는 원래 여기 없어요 요새 구속자 수가 몇 올라가잖아 아 계속 내려가네 와 난리났다 200에서 이제 최하가 42고 제일 높은 게 200일이네 하아 어떻게 해야되나 이거를 음 계속 내려갑니다 아 그래서 50 유지하고 있었는데 50에서 아래로 내려갔네 50에서 아래로 내려갔네 대해야돼 możemyMo REPRES 아 인형 인형 어딨냐 아 등장 시켰습니다 답은 유튜브의 부활이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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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머리 한번 잘라야죠 고맙습니다 아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지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